창원에서는 택시를 훔쳐 타고 새벽에 광란에 질주를 벌인 30대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는데요. 도심 주택가에서 무서운 속도로 도주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. 이리나 기자입니다. 새벽역 택시 한 대가 도심의 주택가를 쏜살같이 내달립니다. 뒤따르던 경찰이 정지 명령도 무시한 채 그대로 달아납니다. 32살 김 모 씨는 훔친 택시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휘젓고 다녔습니다. 경찰과 도난 차량의 아찔한 추격전은 25분간이나 이어졌습니다. 김 씨는 경찰과 추격을 벌이다 이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. 차에서 내려 인근에 숨어있던 김 씨는 수색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정차되어 있던 차량 한 대를 충격하면서도 그대로 계속 도주를 했습니다. 김 씨는 창원의 한 도로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돼 있던 택시를 훔쳐 밀양과 김해까지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여재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. 어제 밤 10시 20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에서 35살 A 씨와 A 씨의 6살, 4살 난 아들 등 3명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A 씨의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경찰은 이들이 음독해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사인을 파악하기로 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σ